네, 안녕하세요. 법상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목탁소리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보면 동영상 말고도 커뮤니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블로그에 글을 올리듯이 매일 한 편씩 짤막하게 글을 올리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가끔씩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들 가운데 많은 분들의 좋아요나 반응이 좋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함께 좀 낭독해 보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을 소극적으로 절제하고 제한하고 변화 없이 무난하게 살려고만 하지는 말라. 지나치게 윤리적이거나 모범적이거나 사회에서 혹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순탄하게 살려고 하지는 말라. 마음 편히 놀고 사랑하고 일하고 시도하며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라. 당신 자신에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해 주라. 절제하기보다는 저질러보고 조심하기보다는 시도해 보고 물러서기보다는 한 발 나아가 보라. 매 순간에 주어진 새로운 삶을 새롭게 사는 것이야말로 삶의 목적이다. 당신의 삶에 등장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허용해 주라. 삶을 죽이지 말고 삶을 생생하게 살아내라. 이 글들을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보통 사람들은 불교하면 소유하지 않고 무소유하고 또 조용하고 고요하게 평화롭게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고요히 소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위축되는 심지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불교가 아닌가 심지어는 사회에 뛰어들어 사회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거나 현실과 좀 멀리 떨어지려고 하거나 그런 것들을 불교적인 삶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좀 쉽게 말하면 금강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해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즉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라는 가르침인데요. 즉 집착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집착을 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라 고요히 해라 하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라고 하는 마음을 내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생생한 어떤 생기로운 눈빛으로 무엇이든 도전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진정으로 멋있게 아름답게 해내기 위해서는 과도한 집착이 개입되면 오히려 순수해지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긴장감이나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집착심 때문에 그 일을 순수하게 하지 못하게 되기도 쉽고요. 삿된 마음이 개입되기도 쉽고 또 그렇게 삿된 생각이나 집착이 많이 개입되다 보면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힘이 붙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을 비우고 그 일을 생생하게, 천진난만하게 그 일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일을 더 생생하게 해낼 수 있는 뭐랄까, 우주법계에 힘이 붙는다고 할까요? 나라는 아상과 애고가 아집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나라는 아상이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지만 나라는 아상과 애고, 집착을 내려놓게 되면 말한다면 이 우주 전체의 힘이랄까요? 내가 본래 우주 전체와 우주법계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둘이 아닌 법계의 힘, 법신의 힘, 우주적인 어떤 힘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말한다면 작동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실천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절제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즐겁고 열정적으로 또 가슴 뛰는 일을 저질러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집착 없이 하니까 열정은 다하고 최선은 다하되 집착이 없으니까 열정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릴렉스하게 되고 오히려 마음은 더 힘을 강력하게 에너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힘에 낭비가 없습니다. 마치 어린 아기들이 있는 힘껏 뛰어놀지만 잠깐 자고 나면 다시 또 계산하고 재지 않고 있는 힘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기발란함과도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윤리적이거나 또 너무 모험적이거나 사회에서나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너무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거나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가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틀을 정해놓고 그 틀에 갇힌 삶을 통해서 자신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별하지 않고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것이라면 내가 가슴이 원하는 어떤 열정적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저질러서 실천해도 좋다는 것이죠. 또 보통 사람들은 여기도 그렇게 썼는데요. 마음 편히 놀고 사랑하고 시도하며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라고 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놀고 쉬고 휴가를 즐기고 영화 한 편을 보고 오후나절에 그냥 누워서 잠을 잔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주 안 되는 것인 것처럼 그런 것을 하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올감합니다. 자기 자신을 점점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충대충 살면 안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하고 쉬어도 안 되고 놀아도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자꾸 다그치는 면이 있죠.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쉴 때 마음 편히 쉬고 즐겁게 행복하게 놀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릴렉스가 되고 마음에서 뭔가 이래야 해 저래야 해 이런 삶을 살아야 해 나는 저런 사람이 돼야 되고 착한 사람이 돼야 되라는 그것은 스스로 정해놓은 틀일 뿐입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거나 반드시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어떤 정해놓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우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과도하게 얼가메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정하고 살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지는 것이죠. 스스로 무언가 새로운 것에도 도전해보고 또 성공도 하되 실패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선물해 주어 보세요. 실패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실패라고 해석한 것에 불과하지 실패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배움이고 깨달음이고 그래서 너무 많이 절제하기보다는 저질러보고 너무 조심조심 하기보다는 시험해보고 시도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래서 무너져도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등장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이건 싫고 저건 좋아해서 좋은 건 취하되 싫은 건 버리려고 이렇게 취사 간택하는 마음 대신 무엇이든 내가 만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에 마음을 열고 완전히 허용해 주어 보세요. 삶을 이렇게 자꾸 죽이려고 하지 않고 생생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한번 살아내 보는 겁니다. 가슴 뛰는 삶을 한번 멋있게 살아 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기죽어서 너무 생각이 많아서 삶을 힘들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과도한 집착은 없이 그러나 내 마음 가는 대로 무엇이든 무엇이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저지르고 무엇이든 시도하고 도전해 보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